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6평이 얼마 안 남았죠. 6평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기. 짧게 잡으면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인데 슬슬 큰 시험이니까 조금 긴장이 될 거예요. 날씨도 슬슬 더워지고 있고 좀 실감이 되죠. 수험생활의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절반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전국 단위에 N수생까지 참여하는. 물론 N수생들의 6평 참여율은 아무래도 9평보다는 수능보다는 조금 낮아요. 원래 반수생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3월 학평, 4월 학평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주관하는 기관이 평가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를 갖는 시험. 올해 어떤 물리를 이렇게 출제하겠다. 수능을 이렇게 출제하겠다라는 것의 일종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집단 면에서도 그리고 그 평가원이 보여주는 문항 형식이나 여러 가지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당해년도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6평 대비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시기는 개념과 기출 학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조금 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아직도 개념과 기출을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시기면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의 완성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시점 실전문제풀이 본격적인 단원별 실전문제풀이나 실모 실전모의고사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종적으로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로 올해 들어오면서 예고를 드렸었죠. 제가 제2의 수능 물리학 1시험 공교롭게도 6평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자 해서 시기를 이 시기로 잡았습니다. 휴일이죠. 석가탄신일 휴일이라서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응시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일정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비라이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문의들이 좀 있어요. 공지 페이지가 떴는데 잘 읽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정보를 주체적으로 습득하여 수호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이 비라이브 모의고사의 특징 제 수강생 뿐만이 아니라 제 수강생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사실상 전국의 물리러들과 경쟁이 가능한 시험이다. 무료로 시행되는 모의고사고요. 제 수강생들은 그런 걸 좀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개강하게 될 이 비라이브 모의고사 시행되고 나서 바로 제 프리시즌 모의고사가 개강이 되는데요. 프리시즌 모의고사 한 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 또는 선생님이 지금 삼순환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특변형 모의고사 하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짬뽕시켜서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난이도도 난이도는 그냥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시험을 보는 맛이 있어야죠. 난이도는 뭐 제가 알아서 정했고요. 적당한 수준으로 뭐 황당한 수준은 아니고 최대한 평가원의 느낌이 물신 풍기는 정제되고 엄선된 문항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선생님 수강생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혼자 독학러들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물리선택자 올해 뭐 6평이나 수능에서 평가원 수능에서 나는 물리학원을 선택할 거다 해서 응시 이제 예정인 분들은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3,300여 명 정도 응시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일정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 명을 넘어갈지 아닐지 만 명을 넘어가면 표본으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표본이 되는 것인데 올해 조심스럽게 물리학원의 선택자 수 저도 궁금합니다만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가 되겠죠. 5만 명에서 6만 명 사이니까 한 만 명 정도만 응시하더라도 한 20% 정도 응시하는 시험이 될 텐데요. 하여튼 뭐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시험을 보자마자 라이브 해설 강의와 성적 분석 서비스 등급 컷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회분 모의고사 아주 양질의 한회분 모의고사를 실전적으로 응시하고 채점하고 결과 받아보고 해설 강의까지 볼 수 있게끔 완결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올해 운영하게 될 이후에 뭐 프리시즌, 시즌제 모의고사 이런 것들과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는 아유 그냥 새로운 모의고사 한회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오늘이 5월 13일인데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 5월 13일 아마 이제 이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은 5월 14일일 것이어서 며칠 안 남았죠? 마지막 주말 14, 15, 16 이렇게 신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만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는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좌 같은 건 가끔 또 이기심에 아 이거 이 강좌는 너무 좋아. 나만 보고 싶다. 그런 이제 강좌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 유료 강의도 아니고 응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성적 처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상대적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좀 더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가 좀 강해지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응시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응시해서 하여튼 뭐 석가탄실날 오후에 또 이제 실제로 수능 과탄보는 시간에 맞췄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이제 응시를 하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친구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 날이죠. 쉬는 날인데 그때 채점을 하고서 채점하는 시간을 좀 드려요. 좀 이따 상세 일정을 설명드릴 텐데 라이브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부 분석 자료들을 배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라이브 해설 강의는요. 굉장히 멋진 무대를 하나 섭외를 했어요. 이제 마치 그 요새 보면 뭐 TV에서 언택트 시대니까 이렇게 대형 화면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라이브 한 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화려한 라이브 무대에서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한 몇백 명 정도의 학생들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저하고 실시간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문답도 할 수 있고 물론 여기서 강의가 또 진행될 겁니다. 한 1시간 정도 라이브 해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담소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주요 포인트들, 특징들 이런 것들도 짚어드리고 6평도 좀 예상하고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진행 일정 타임 테이블은 2시 50분, 오후 2시 50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험장에 입장이 가능해요. 물론 이건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장소를 섭외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어쨌든 3시 시험 시작 30분 전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공개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학생들도 걱정도 많죠. 이렇게 미리 공개하면 미리 풀어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덕성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점수 잘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어떤 전체, 전체 올해 함께 경쟁을 하게 될 전국의 물리러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마주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 어떤 경쟁해보는 그런 큰 시험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관하긴 합니다만 거기서 뭐 점수 좀 잘 받고 등급 잘 나오겠다고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이런 거는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남을 떠나서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 출력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지를 실물로 출력해서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그러고 그냥 온라인상 화면상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시뮬레이션으로서는 좀 의미가 떨어질 텐데 그래도 난 우리 집에 프린터가 망가져서 그날 그냥 화면상으로 이렇게 띄워서 답안 입력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하실 분은 출력하고 출력하시지 않을 분들은 이제 어찌했든 간에 정식으로 시작되는 시간 3시 35분의 응시를 딱 시작하면 좋죠. 이거는 출력하실 분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선공개할 뿐이지 이거 미리 출력해서 미리 풀어보고 부정행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 마음이긴 한데 이거 왜 보는 거겠어요. 그죠?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에 있는 물리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육평을 앞두고 조금 자신의 어떤 학습에 텐션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라. 그리고 육평을 전망하고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입력 시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저하고 해설 강의 해설 강의 실시간 해설 강의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익하고도 유쾌한 시간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알아들으셨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시험이 17일이니까요. 19일이니까 마감이 17일이고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시점으로도 6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지는 다 만들어줬고 다 시스템 고비되었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거국적인 참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수강생이 아니어도 돼요. 제 수강생이 아닌 분들도 덜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부담 없이 선생님 강의 안 들었는데 괜찮아요? 모의고사가 뭐 선생님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 거 없죠. 최대한 6평 9평 수능과 동일한 기조 하에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예상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차원의 양질의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 그치? 날씨 맑고 좀 쾌적한 환경에서 각자 이제 각자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만 우리가 그게 수능이다 6평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그동안에 상반기 때 학습했던 것들을 점검하고 6평을 전망하고 또 6평을 얼마 얼마 남지 않은 6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6평을 좀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 학습의 계기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19일 석가탄신의 휴일날 수요일날 여러분들도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날 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게요. 하여튼 막판 대비 좀 열심히 해서 모두가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도착 Hunt